이곳은 영정도 무의도에 있는 한악의 해적장 갯벌입니다. 뒤에는 조개짓는 아이들도 보이는군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아주 상쾌한 기분입니다. 오늘도 신고하고 힘차게 운동하고 갈 것입니다. 처음 잘하셨어요. 역사도 잘하셨어. 역사도 잘하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석 어르신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한 30%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혼자 살게 되셨나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혼자 간다 놔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봐서 혼자 살기로 제가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고문협 때 마침 인천공항에 여행사에 일을 하게 돼서 중국어 관광 통역사 자격증을 따오셨어요. 중국어를 잘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않냐, 단순해서 좋지 않냐 했지만 나 혼자 이 때는 소속하고 소속된 데가 없다는 그런 외로운 마음. 어떤 음악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피아노의 쪽은 모차트 21번, 22번. 2번 좀 하시네요. 베토벤 5번. 5번. 황제. 황제. 그리고 쇼핑의 1번. 코로나가 오므로서 일거리를 잃게 됐고 주민센터, 노인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갈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모두 다 다 갔을 테니까, 그렇죠? 금년 3월 달에 중구 가족센터라는 곳에서 가족센터요? 네, 가족센터라는 곳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그냥 엄청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래서 3명을 짜주셔서 선생님하고 4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주셨어요. 매일 인사를 나누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말들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응원의 글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찍은 사진도 올리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비록 글자라도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웃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 좋으셨어요. 네. 문자를 누군가가 보내주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힘이 되겠어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캘리그라피 배우기 같은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공부시켜주는 티 테라피 단체 영화관련도 한번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포도주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와인에 대해서요. 종류라든지 어느 게 좋고 싸게 사는 방법 같은 와인을 초이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우기 시작하고 수제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런 것도 가르쳐준다.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가서 익은 얼굴들 보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복지팀에 가서 문의하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며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 새로운 걸 배우는 신선함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딘가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활기찬 논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고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1인 가구에 따스함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여성가족부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큰 천사님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